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 김정숙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.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.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.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.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.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.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?", 그의 과거와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. 그의 과거와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. 그의 과거와 그의 심. 한글자막 by 한효정